빨리 뛸 것처럼 그러더니 배달퉁이 무거워 보이는 그때 3번 최진호 선수 아 이거 뭐 하세요? 이 분은 이미 바로 안타깝습니다 이번 시합에서 마우니마우니 해도 절가방한 근수당긴 분을 선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자세를 안정어냈고 어떠세요? 생각보다 힘드네요 무기중심이 너무 앞으로 쏠려가지고 그리 뛰면 안됐으면 작전이 잘못된 것 같아요 과연 절가방한 근수당긴 분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첫번째 선수는 처음과 비슷한 양이 남아있군요 오 잘하셨네 가장 안정적인 자세를 보여준 이번 내일 최진호 선수 그릇에도 많은 양의 물이 남아있습니다 그의 반에 3번 선수의 그릇에는 물이 선뿌릴 밖에 남아있지 않다 한번 넘어져서 짜장면 배달하면 절가방을 빼놓을 수 없는데 절가방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1930년대 배달 초창기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배달통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무겁고 음식물이 흘렀을 때 닦아내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는 먹자 대신 알루미늄이나 출렁한 건 지금의 배달통이 널리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짜장면 배달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제작진이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한 공원인데 짜장면 그릇 배달 가능할까요? 오늘은 초콜릿 배달해드리시니까 맛있게 드세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춘데 여기서 시키셨어요 먹고 그릇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는 그릇은 집에 갖고 가세요 네 집에 가져가요? 네 한강공원에서 짜장면 배달 성공! 제작진이 선택한 두 번째 장소 정길이 1.2km에 대신 고소 마포대교 또 중간지점에서 짜장면을 시킨다면 과연 여기 마포대교 중간지점인데요 짜장면 한 그릇 배달되나요? 한 그릇 마셔야 할텐데 과연 머리 한 그릇 갖다 드릴게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마포대교 한강공원 되는데 안심만이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제작진 진짜 오긴 오는 걸까요? 마포대교 건너가다가 배가 고플 수가 있어요 저 멀리 다리 끝에서부터 뛰어난 짜장면 배달을 발견이요 아 방금 저기요 여기서 배달시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여기 오드발 쓸 수가 없군요 그렇죠 위험하셔서 약 1km를 뛰어오셨답니다 아 정말요? 근데 이거 다 먹고 그릇은 어떡하지? 일단 또 찾으러 오셔야되나? 아 다시 왜 기다리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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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래요 안 들고 오셨네 짜장면 배달 후 그릇 수건은 필수 담당 피리 괜히 마포대교에서 짜장면 시켰다가 고생한다 고생해 하하하하 이자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을 안실텔게요 역시 정확히 참고하셔서 아유 개최드네요 으유 조심히 가세요 주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배달의 기술 비에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투철한 그들의 배달 정신 배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드는 궁금증 하나 너도 나도 분명 똑같은 짜장면을 먹었는데 누구는 물이 생기고 누구는 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지금 보니까 짜장면 그릇에 물이 되게 많이 생겼네요 저게 침이라는 얘기가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어떤 때는 있기도 하고 없을 때도 없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짜장면 그릇에 물이 생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람의 침 속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호수인 아밀레이즈가 있습니다 그 아밀레이즈가 짜장면하고 접촉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젓가락질을 자주 자주 해가지고 면과 자주 접촉하게 되면 면속의 전분이 물에 많이 녹는 형태로 바뀌게 될 수가 있고 또 자주 끊으면 넣는다지 그러면 직접 침하고 접촉하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안 생기는군요 역시 전분을 많이 분해하게 되겠죠 따라서 물을 많이 만들게 되죠 깜짝 궁금증 둘 짜장과 간짜장의 차이 알고 계시나요? 간이 더 들어간다고? 아 예 짜장은요 육수가 들어가요 육수하고 전분이 들어가서 짜장이 됩니다 네 일반 짜장을 만들 때는 같은 채소와 돼지고기 춘장을 넣고 볶다가 전분과 육수를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 그래서 짜장에 물기가 좌적하게 있네요 아우 아우